의견이 갈린다는 생일 케이크 논란이에요. 친구가 내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케이크를 샀는데 기다리는 동안 너무 배고파서 말도 없이 일부러 먹었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케이크 주인은 따로 있는데 서운하다 대회에 친한 친구면 뭐 그럴 수 있지. 다영씨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제 케이크면 솔직히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제가 케이크를 먹으면 그 친구는 되게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럼 지금 정해져 있는 거네? 누군지?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친한 친구랑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다영씨는 내꺼 먹어도 상관없는데 내가 먹으면 상대는 좀 서운하지 않을까? 서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편적으로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거? 저는 만약에 애인이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 근데 친구면 1도 신경 안 쓸 것 같아. 먹던가 말던가? 어. 뭘 샀어? 약간 이걸 왜 사? 약간 이럴 것 같은데 뭔가 애인이면은 약간 그래도 같이 이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약간 이런? 아! 잠깐만! 다영아 내가 할 말이 없던데 잠깐만! 이날 생일인 거예요? 네. 생일 당일? 아 냉장고에 있던 내가 받아놓은 생일 케이크 아니고? 아니 아니 그거가 서운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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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생일 당일? 지금 근데 이게 또 연인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냥 친구 상황이에요? 아 친구? 아 저는 다영씨가 나를 만나러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영씨가 날 만나러 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다영씨가 늦어서 기다리다가 케이크를 한 입 몇 입 먹은 거야. 네. 근데 우리가 친구예요. 네. 그런 상황인 거지. 생일인데. 네.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아 그러면 생일 케이크로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분이 나쁘다. 기분 너무 나빠요. 진짜로. 아니 왜냐하면 봐봐요. 아직 기분이 나쁜 것보다 나는 이거랑 인증샷도 찍어야 되고. 그치. 그치. 케이크랑 해야 될 게 많은데 너가 벌써 이걸 한 입 파먹어버리면 웃잖아? 강지윤님이 다영이는 인별에 올려야 돼서 안 돼요라고. 맞아요. 전 이걸로 틱땡도 찍어야 되고. 그거 요즘 그거 아시죠? 케이크 쭉 들으면 후 불고 이렇게 나간 거. 그거 찍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지금 생일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그거 찍어. 근데 그래 그러면은 먹은 부분 돌려서 안 보이게 하고 찍자. 어? 그것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찍어야 되는 게 좀 세구나. 맞아요. 그거 때문에. 저는 진짜 상관없을 것 같아요. 크게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데 뭔가 애인이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 정도? 근데 나는 죽어도 안 먹을 것 같아. 어. 맞아요. 나는 안 먹어. 절대로. 배고파도 안 먹어. 그럼 만약에 우리 라디오 제작진이 오늘 다영 씨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준비를 해놨어. 근데 우리 막내 작가가 엠지여서 배고파서 먼저 먹은 거야. 네. 야 이거 왜 먹었어? 그랬더니 죄송해요 이랬어. 네. 그 다음에 다영 씨가 왔는데 생일 케이크 해요 했는데 이렇게 먹혀있고. 네. 아 그 틱땡 많이 찍으시잖아요. 돌려서 찍으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 네. 그럼 기분 나쁜데 티 안 내죠? 어 근데 솔직히 돌려서 찍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아 어차피 먹지 않는구나. 어 케이크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또 제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케이크는 당근 케이크밖에 먹지 않습니다. 지금 말투에 서운함이 묻어나온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서운하다는 분들은 백관우님 문자 읽어주시죠. 백관우님께서 저는 약속 늦은 것도 문제고 케이크 미리 먹은 것도 문제고 라고 해주셨어요. 2839님이 나 주려고 산 케이크를 나 없을 때 먹은 건 좀 서운합니다. 김수진님께서 저도 서운해요. 내 생일 케이크인데 먼저 먹을 거면 차라리 사지 말지. 이선희님이 아무리 그래도 내 생일인데 주인공 없이 먹는 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내가 얘한테 별거 아닌 존재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구나. 안 서운하신 분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김희정님이 배가 너무 고프면 먹을 수도 있지. 고동현님께서 찐친이면 다 안 먹은 거에 감사해야 되지 않나. 이거 맞다. 그치. 오히려 제 친구들이었으면 다 먹은 거나 완전 박살 내놓고 뭔지 알죠? 수저로 퍼먹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냅둘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뭐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